이거 진짜 절대 편집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섹시하니 다른 컨셉들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섹시하니 다른 컨셉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저희가 조금 컨셉 자체가.. EXID가? 네. 조금 센 언니 겸 섹시의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귀여운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정하랑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 오렌지 카라미 같은? 네네네네 그런 거.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럼 본인하고 정하 양은 좀 귀여운 쪽이고 남은 여기들은 좀 섹시한 쪽이다? 나도 나도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자체가 섹시하잖아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 정하랑 해본다면? 저는.. 약간 에이핑크 분들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그러면 러브라든지 뭐.. 유리! 요즘 여자친구 유리구슬. 아 유리구슬 명해 유리구슬 타라보지고 아 진짜? 아 근데 왜.. 혜린이 왜 춤출 때마다 다.. 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냥 왜 그러네 이걸? 귀여워. 귀여워. 제가 봤을 때 제2의 리진 앤스테라가 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로 할래요? 에이핑크로 할래요? 에이핑크로 할래요? 에이핑크? 에이핑크 미스터 츄! 미스터 츄가 귀엽긴 한데 미스터 츄 해볼까요? 네 미스터 츄 로. 우리 정하랑과 혜린양 미스터 츄 로. 아 귀여워. 아 귀여운 무서운 거 알지? 귀여운 유리 슬픔 또는 우리 두 분입니다. 아 귀여워. 자 우리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생각만 해도 내 미소가 미스터 츄 미스터 츄 일술위에 츄 달콤하게 츄 온몸에 난 힘이 풀려 내 마음을 흔들어 발을 끌어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왜 그래 무서워. 아 눈을 그렇게 뜨니까. 미스터 츄. 에이핑크가 그렇게 뜨진 않잖니. 아 눈을 이렇게 뜨니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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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